다음은 지도자와 선배들의 폭행, 또 괴롭힘 그리고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끄는 고 최숙현 선수 소식 이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22살 선수가 그동안 겪었던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폭력을 휘두른 그 가해자들을 찾아내 엄벌하고 체육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경주시 체육회는 오늘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폭행에 가담했던 경주 시청팀 감독을 직무 정지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동료 선수들도 하나, 둘 용기를 내서 나서고 있습니다. 최숙현 선수가 맞는 걸 봤고 또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한 동료 선수가 저희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제서야 용기를 낸다는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그때 당시에 좀 더 도와주고 좀 더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비극적인 일이 나타나다 보니까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에서 트랙에서 감독님한테 이제 구타 당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. 신발로 이렇게 신다거나 폭언으로 계속 때리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폭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한두 달 전에 이제 최 선수랑 같이 술을 한 잔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제 옷자락을 잡으면서 울면서 그 자리에 있던 책상을 막 깰 정도로 막 분해가지고 자기 분을 못 참아서 계속 손을 내리치면서 계속 제발 오빠 저한테 이제 오빠 제발 저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. 진짜 이러다가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훈련을 좀 나태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선수들을 세워 경북 최고 트랙에서 김 감독님께서 이제 뺨을 때렸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. 모든 선수들을 뺨을 때렸던 걸 기억하고 있고.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고 해도 폭도 묵인을 해주고 뭐라 하던 폭언을 하던 폭력을 써도 김 감독님은 폭행을 당한 사람보다 폭행을 한 여선수 편을 더 많이 들어줬습니다. 팀 닥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폭행을 한 것을 봤었습니다. 뉴질랜드에서 쫙 세워놓고 뺨을 때렸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. 부당한 대우를 이길만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. 그 팀 분위기 자체가.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하고 이래버리니까 저희로서는 쉽게 막 이걸 어디다가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인가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 건너, 한 건너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쉽게 말을 한다 해도 선수의 말보다는 감독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나. 다시는 진짜 이런 일이 나지는 않게끔 꼭 최 선수의 한을 풀어주고 싶습니다. SBS 정반석입니다.